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영능을 쓰고 찾아본다. 피를 아낀다. 영능을 쓰고 찾아본다. 피를 아낀다. 얘가 뭐 2,3 된다고 그렇게 의미가 없어졌죠. 그냥 집전. 저도 첫 턴에 영능 쓰다가 마이애브가 초반 중반때 피관리가 좀 빡셔더라구요. 그러다보니까 집게 되네. 집는게 더 좋은거같은데 개인적으로. 일단 이겼어. 그건맞지. 아 용 가고싶은데 이번파분. 그건맞지. 그건맞지. 아 데스윙이구나. 쌍스윙이네. 그건맞지. 랩업했어? 영능을 아예 안누르고? 또? 아닌가? 그냥 천천히 누르겠다는건가? 평소처럼 하다가. 응? 언니 유도라 왜 이렇게 토끼 하이오고 하겠냐 요새는 어 이게 좋겠다 풀필더도 채울 겸 다음 턴에 다 4발 합시다 그냥 4발 가죠 4발 해서 애호가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페어도 아직 두 개 더 남아있어가지고 두 개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나라고 표현해야 되나 두 개가 팀 하나라고 해야 되나 아 잡았다 초콜비를 안 잡았어요 어 으ogue 그 저 두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이야 다들 기자란에 있는 데요 그럼 깨끗해 ㅅική 쉣 돌아가는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쭈꾸미 짚고 아 쭈꾸미 짚고 싶은데 그냥 2톤이면 너무 늦어 쭈꾸미 짚고 돌아가자 지금이 살짝 돌아갈 때인거 같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대우바가 나왔잖아 잘 썼네 1대 미스장 아 굿즈 지불필이냐 이 없다고 하면 뭐 없는거고 있다고 하면 있는거고 왜잼나 얘네가 너무 약해가지고 바꿔줄래 개막했네요 개막했데 날 청쇄해버리겠어 요거 황금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쓰읍 그런것이지? 황금 만들면 애효가 세지잖아 그래서 그래서 하나 애효가 하나 더 찾아보려고 그랬지 그러면 개쎄니까 아이 아우마이갓 오마이갓 아우 교환비 개 레전드다 미스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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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마이갓 아아 이걸 레퍼볼 안해서 그래도 죽지었다고 표현을 하긴 해야 될거같아 괜찮아요 그분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분은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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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페어보는게 욕심인가 미치겠네 하나 정리해 가지고오고 폐허 맞추기 쉽지않뎅 폐허 맞추기 쉽지않아 딱 빗손곤이 덱인거같은데 히드라가 그리울거같고 잡뜩이 잡뜩이 우와 보통 이게 맞지그제 사람들이 너무 세가지 백 맞지 이거 99아니지 백이지 이거 빗속이 하..아..어머데 ㅎ 빗속이 마나스탑이 너무 셋 아 길고양이 또 나왔어 개고민드네 이기고 갈까 딱 봐도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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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면 이기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어 내가 멈췄어 내가 멈췄어 내가 멈췄어 아 이거 나오고나서 팔났는데 내가 멈췄다 또 쥐대를 잡아야 내가 멈췄어 내가 멈췄어 내가 멈췄어 내가 멈췄어 에어 어 아 랩업해야 되는데 개접 덱에는 못하고 마이애브 이렇게 하면 개망하는데 내가 멈췄어 꼬였다 꼬였어 못죽어도 오래 분일 더 찍어야 되니까 이게 또 데스윙인데 아 일단 리브 인데요 가져와볼까 뭐라도 할 수 있잖아 리브 인데요 있으면은 벌로가 와 미쳤다 다 있다 미쳤다 다 뒤집어 아우 미쳤다 아 험나고 아우 그래 아우 그래 살아있다는 중요한 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다 다이블이야 배가 너무 약해 지금 뭐가 아무것도 없어 아냥 오래 찍을거라고 애매하게 돌아가다가 게임 도 돌아갔네 수란으로 뭘 할 수 있을까? 공부정신이 불끈 솟는군요 아 자리가 없구나 뭐가 있었지?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거 줍었네 어우 너무 약하던데 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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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실 수 있을것에요 뒤져나 여기까지구나 어허 와아 왜 미드에 있다가 하나씩 죽어가네 어 살 가능성 살짝 올라간거 같은데 칼렉만 잡으면 되는거 아니야? 칼렉만? 여기 설마 이기는거 아니야? 아니 아 죽어라 좀 다 뒤져라 쓰레기같은 애가 누굴까 여기서 쓰레기같은 애가 이거 하나를 빼야될거 같은데 아 던져볼거 먼저 아씨 리본드웨어를 빼자 아 칼렉 어디갔어 야 이거 죽는거 같네 아아..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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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게 필요해 아 안돼 안돼 아 도발이 필요한데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아 도발이 필요한데 배체도 못했네 급해가지고 어우 다행이다 승결좋아 승결좋아 잘 돌아가자 잘 돌아가자 애매하나? 애매한가? 할만한가? 너가 캐리해야 돼 잘했다 아휴... 목숨간지 힘들어졌거든 아 얘네들이 너무 센거구나 다른 애들은 이런데 그... 옛날에 죽잖아 너? 6렙... 간다고 달라진다 흉합체가 있네 1,2,3 1,2,3 1,2,3 비속 너무 늦지 않았을까? 너무 늦었죠 아 그래도 지금 집을까? 이거보단 낫지 않나? 아 천부녀를 집자 아 오케오케 아 밤발트가 그게 안나온다 스키기그 아 버틸 수 있나 만점이 코앞인데 이거 3위... 3위거는 아 의림도 없겠지 아 내 증식 로봇 두 마리에 여기 들어가 있는데 황금 얘 두 개씩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두 번씩 커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어 뭐야 지는 분위기 뭐야 일비 왔어요 아 Körper 아... 태양 대세윙을 만들었다. 잽쓰고.. 아 비종 자리가 없구나 되나? 이런 어 된 패치가 애매하다 패치가 애매하다 눈빨 게임씨 내가 먼저 때렸어야지 투입했는데 나와라 626 데미지 하수인 하수인 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보여 보세요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가라이 다 죽었지 아 됐다 됐다 아... 여기 도발만 걸어주면 2인뿐인데... 용접 배치를 어떻게 해야되나? 도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 까고 올까? 얘가 은근히 쓰레기다 그치? 얘를... 나 좀 빼야되겠다 얘를 빼야될 것 같아 얘가 좀 쓰레기인 것 같아 와... 빡셰보이는데? 70 아... 제모 때렸네... 아이고... 나이... 아이고... 나이... 아이스... 아이스... 좋았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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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가 때리네 샷 샷 샷 아 72점 다행이다 거의 왔다 일단 3등이니까 아 만들고 싶어 우리 낭비겠지 근데 솔직해 뭐 안나오나요 아 우리도 칼내기 아 괜히 했다 단이나를 괜히 만든 것 같아 아 그냥 이대로 가야겠는데 아 씨 나왔는데 한 번 더 이길 수 있을까 상대는 황금유도라 아 부지얼린다고 오케이 아 이거 영능 괜히 썼어 아 왜 썼냐 부지 아 여기에 모드리 발리고 탐 되는데 모드리 안발린다 아 여섯자리인데 다섯자리 밖에 안나오네 아 미스 미스 약해보여 어 약해보이더라 저거 차 아 배내 어어어 차 차 이겼다 죽였나 해치웠나 어 해치웠다 자아 일단 2등 확보했어 이러면은 만점이네 일단은 마지막 누구야 야수 아까 그놈 아닙니다 될군요 아 이거 한 번만 씌워주면 안되나 짜증나 죽겠네 1,000번에 써야되겠다. 히트야. 이렇게 너무.. 스읍. 이게 난거 같은데? 어.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여 아 불안 빼라고 왜 저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저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톤빵 제발 아아 저거 지금 잘 좋은 것 같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아닌가 좀 모르겠네 아니 이긴 것 같은데 아닌가 좀 모르겠는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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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 예승 되는 거지 개접대기였는데 이게 결국에 1등이 되네 개접대기였는데 결국에 1등이 되는구만 우승과 함께 만점을 가져왔군요 좌우 이쁜 그야뜸 그야뜸 그 경고